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의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의 은근한 비아냥 그림 우리말로는 이죽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비아냥 그림에는 진중근과 그들 좌파 진영의 정치꾼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간격입니다. 참고로 진중근 교수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한참 불거져 나왔을 때 정의당의 행보에 못마땅함을 느낀 나머지 탈당계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가 강력하게 보류함으로써 그동안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덮 탈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결국 정의당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내용을 윤소아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의 메시지와 함께 알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어질 때는 후일을 생각해야 한다. 세상사의 연륜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만날 때처럼 헤어질 때도 가능한 우호적으로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 집 우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침을 베고 돌았었지만 또다시 그 집을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근 교수의 정의당 탈당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은 것은 고수가 할 일은 아니고 하수, 수가 낮은 하수가 할 일이다 그렇게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중근 교수가 정의당에 기여온 것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진중근 교수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나 간에 그렇게 섭섭하게 헤어질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중 교수는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조용히 탈당계를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가는 마당에 꼭 한소리를 해야 하나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당에서 받은 감사패를 최고의 명예로 알고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윤소아 위원의 말씀을 듣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주 기분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계형 정치가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생계형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정치 아니면 먹고 살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계형 정치가들은 자기 이익과 정파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는 것이죠. 정의니 민주니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 당명을 걸고 활동하더라도 결국은 대부분은 생계형 정치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기준은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편함께 이익이 되는가. 그 이익이 되면 곧바로 정의인 거죠. 손해가 되면 비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진중근 교수의 경우는 생계형 정치가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중근과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사이의 큰 차이입니다. 윤소아 원내대표는 진중근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수준 정도로 맞췄으면 딱 됐다 이야기죠. 그 정도의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진중근 교수를 엄청나게 불쾌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 좌충우돌 모습 빼고요. 크게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진중근 교수의 최근 행무를 한 것은 좌충우돌로 보인 거죠. 그렇게 예단해서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계형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이고 상상력의 한계이고 판단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계형 정치가들은 의석을 몇 개 더 구하고 당원수를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바로 그들에게는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진중근에게 그게 정의가 아닌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과 원칙을 추구하는 인간사의 충돌이자 격돌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진중근 교수의 속을 긁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상사 많이 헷갈린다며 자신의 가치관 혼란을 표현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독특한 의식세계를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면 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입 다물면, 글 쓰지 않고 입 다물면 그건 중간에 가니까. 진중근 교수에게 최근의 주장과 행보는 원칙의 문제이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기반의 문제이자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는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진중근 씨에게 사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굉장히 소중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걸 건드리게 되면 그냥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리시죠?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사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이 있다는 게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입니다. 간단해요. 원칙이라는 것이. 정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잘난 부모 덕에 부정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도 기회를 빼앗긴 힘없는 아이 편에 써야 한다. 아주 빼앗은 지적이다. 너희가 정의당이야. 너희 당명이 정의당이지. 정의당. 정의당이 뭘 해야 되냐.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중근 씨 이야기가. 정의가 뭐냐 이야기죠. 돈 있고 빼기는 학생 편에 쓰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진중근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중근 교수 다시 이야기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그 아이 편에 서 있고요. 힘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편에 서 있고요. 당신들이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너희가 정의당 맹패를 걸고 있지만 너희가 정의를 버린 거다. 윤소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중근이가. 진중근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소아 너 알아? 너희가 정의를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 더 합니다. 작고하신 노회찬 위원이 살아계셨다면 저와 함께 서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중근에게 중요한 것과 그것은 자유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별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진중근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 틀린 것은 도린 것은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면 안 되면 그러니까 정의당 조국 사태에서 너희가 뭐 했냐 이야기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둔갑시키지 않냐.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키지 않냐. 그게 진중근의 주장인 겁니다. 윤소아 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냐. 선한 것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중근 교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에서도 정의당의 구성원들은 조국을 옹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편이 이익에 침해되니까 그 행위를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무섭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 때도 야합을 한 겁니다. 몇 석 더 얻는 대신에 우리가 협조해 줄게. 그래서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데에 협력한 거죠. 부역한 거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을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으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그게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와 진중근의 대결에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핵심이란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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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